이번 시간에는 리프레쉬 토큰이라고 하는 새로운 토큰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리프레쉬 토큰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머리가 복잡할까봐 제가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리프레쉬 토큰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긴 해요 자, 액세스 토큰은 수명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1시간, 2시간, 길게는 길게 살아있는 액세스 토큰 타입의 경우에는 60일, 90일 이런 식으로 보통 수명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그 수명이 끝나면 우리가 더 이상 API에 접속했을 때 API가 데이터를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액세스 토큰을 다시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사용자한테 그 과정을 다시 거치게 하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걸 필수로 하게 하는 시스템도 있지만요 바로 그런 경우에 손쉽게 우리가 새로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어로 리프레쉬 토큰이라는 겁니다 자, 검색해 봅시다 OOS 2.0 RFC RFC는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의 표준안이 RFC예요 RFC 6749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The OOS 2.0 Authorization Framework OOS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표준문서예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관심사는 여기 쭉 목차를 보니까 Table of contents를 보니까 Refresh Token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설명으로 쭉 가면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문자만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봅시다 자,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고 OTHOLIZATION 서버와 리소스 서버가 있어요 우리 수업에서는 리소스 서버와 OTHOLIZATION 서버를 그냥 하나로 퉁 쳤는데 여기서는 구분하고 있네요 우리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자, 우선 클라이언트가 OTHOLIZATION GRANT 라고 하는 걸 하네요 자, OTHOLIZATION GRANT 라는 것은 뭐... 그... 뭐죠? 권한을 획득한다, 뭐... 허가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Access Token을 OTHOLIZATION 서버가 발급한다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리소스 서버라고 했었어요 근데 Access Token을 발급할 때 보통 Access Token과 함께 Refresh Token도 발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Access Token과 Refresh Token을 모두 저장해 놓고 있다가 API를 호출할 때는 Access Token을 제출하는 것을 통해서 리소스 서버에 있는 리소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Protected Resource는 보호되고 있는 자원이라는 뜻인 거죠 자, 근데 계속 우리가 그걸 쓰다가 어느 날 Access Token을 통해서 리소스 서버에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는데 또는 수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invalid, 유효하지 않은 Token Error 라는 게 딱 뜨면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Access Token의 수명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의 클라이언트는 리프레쉬 토큰, 우리가 보관하고 있었던 리프레쉬 토큰을 Authorization 서버에게 전달하면서 Access Token을 다시 발급받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H를 보면 제 끝에 있는 부분 그럼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리프레쉬 토큰도 새로 발급되는 경우도 있고 리프레쉬 토큰은 발급되지 않고 Access Token만 계속 발급받는 방식도 있는 거라는 뜻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리프레쉬 토큰도 계속 갱신되는 데도 있고 리프레쉬 토큰은 갱신되지 않고 Access Token만 갱신하는 데도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제 삼아서 구글의 문서를 검색해 보니까 Refreshing on Access Token 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리소스 서버마다 리프레싱 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리프레싱 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모르니까 할 수 없죠 쭉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googleapis.com에 oauth2v4token 이라고 하는 패스로 content type 이거라는 건 이제 form에서 post 방식으로 전송하라는 뜻이에요 그때의 ClientID와 ClientSecret 그리고 Refresh Token 값을 보관하고 있었던 값과 grant type 이라고 하는 값을 전송하면 구글에서는 이렇게 생긴 json 포맷으로 데이터를 리턴해 주는데 여기에 새롭게 발급된 Access Token과 그 Access Token이 얼마동안 유효한지에 대한 정보일 것 같아요 이러한 정보들을 담아서 보내줍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항목들은 그 oauth 스펙을 보시면 표준화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스템들이 다 비슷하게 이렇게 동작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Refresh Token이 무엇인지를 살펴봤고 Access Token이 만료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en